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확률이 높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리뷰 어쿠스틱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장은 없어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오늘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은 내일 행복하게 못하게 아니 뭐라니 원래 사람이라는 게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뭐냐 저게 있어요 확률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빈처진네 말이 꼬이죠 정리해봐요 빨리 네 관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관성 행복을 행복하는 것도 저는 어느정도 연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다 라고 하면은 그 행복이 노력을 하면 내일도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보자 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행복하게 살자가 어떻게 보면 모토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왜냐면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음 그렇죠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게 내일을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음이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보다는 오늘 탕진하는 재미로 탕진잼 이라는 말이 있죠 열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샘의 방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이 땅이 참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다 행복한 샘의 방법이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슬플 때 슬플 때도 길바닥에 앉아 우는 것보다 어 차에 앉아 물어라 막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행복하다고 내일 행복한 거에 보장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세팅하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은 행복이라는 게 되게 생각보다 멀지 않다 그리고 슬픔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돈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오늘도 인트로의 밸런스 죄송합니다 아 대박이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돈이 많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가 하하하하 를 생각해보면 깁슨 어쿠스틱 기타를 하하하하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네 아 나 네 깁슨이 한 대 있는 사람은 두 대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아 지금 뭐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어쿠스틱 기타가 한 대 딱 있을 확률은 되게 적거든요 맞아요 그런 기타가 있다라는 거는 다른 서브 기타도 비싼 기타가 있어 확률이 많다는 얘기에요 맞아요 네 어쿠스틱 기타 2018 도브모델 이거 하나가 과연 어느 정도 메인 기타로서의 역할을 해줄지 그리고 얼마나 이 기타를 사면 행복해질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559만원 이게 권속가 아니고 할인가입니다 622만원이 권속가구요 하하 엄청 비싸네요 비싸다 정말 비싸요 거기다가 이거는 뭐 되게 야박하네 보통 이런 거는 20%씩 해주더니 10%네요 테일러 테일러 914 정도 가격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메이든 USA이구요 전장 104cm 좀 크네요 119mm 두께를 가지고 있고 구플레 디뜨레는 76mm 전체적으로 그냥 딱 체격 좋은 그 정도 드레드넛입니다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이라 기본적인 저기 라운디드 숄더 애들 약간 이렇게 동글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는 딱 일반적인 드레드넛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티카스 프로스탑 하얗구요 바디가 플레임웨이플 바디인데 빨간 칠을 해놔가지고 아주 강렬한 디자인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이 바디에서 네 약간 그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뭐랄까 사운드가 좀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왠지 그런 사운드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운드 아직 쳐보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되게 오랜만에 보는 메이플 메이플인데요 바디에 플레임 메이플 4개 3피스 메이플 라운드 그리고 진판에 로즈드가 올라간 메메로스에 예전에 많이 보던 스펙이에요 메메로스 맞아요 보통 메이플 하면은 소리가 워낙에 이제 그 되게 직선적으로 팡팡 튀잖아요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가벼움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슈퍼점보 모델의 메메로스가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드레드넛인데 과연 어떤 느낌의 사운드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도브 정말 비둘기처럼 퍼덕퍼덕 날아가는 사운드가 날지 네 그리고 지파 머신에 대한 그로브워 키스톤이고요 너트 너비는 43.815mm 본넛입니다 지파공열반지점 305mm 20%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648mm 웬일이래요 그쵸 일반적인 데레드넛이라 사이즈를 똑같이 한거 같아요 기본 스탠다드에 맞췄나 봅니다 맞아요 보통 깁션이 24.75 629 나오죠 648이고요 LLS 엘러먼트 VTC 피거 그리고 도브 터스크 브릿지 리트로 셀룰루스 핀씨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무게는 2.042.22 그렇게 가벼워요? 그렇게 무겁다고요? 난 더 쓸까? 막 이랬는데 와아 이만큼 무거워?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건 뭐 지금 오늘 둘 다 뭐 디테일이 약간 떨어지는데요 이거 뭐한 짓이지? 네 2.26이었어요 어쨌든 1대1입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그 소리네요 요런 사운드죠 진짜 네 예상했죠 예상했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아 시원하다 어때요? 되게 좋아요 이게 울림의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역시 하이엔드라 그런가 보통 사이즈로 슈퍼점버의 사이즈로 보강했던 부분들을 그냥 기타의 만듦새와 기타 자체의 내공으로 끝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이라고 해서 가볍고 너무 땡땡하다는 느낌이 없고요 그냥 시원하고 쭉쭉 뻗는 느낌이 일품이네요 굉장히 깔끔해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가죠 스트로크가 아니고요 그죠? 스트로크 같죠? 정말 그런 느낌 납니다 편집 안 해주실거죠? 하이 쪽 배음이 워낙에 강렬하게 살아있어서 맞아요 승부를 좀만 빨리 쳐도 스트로크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하하하하 뭐라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때요? 입자가 진짜 곱고 입자가 정말 이렇게 탁 터지는 느낌? 정말 과즙팡팡?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왜 이렇게 밀가루 밀가루 뜯다가 퍽 터져가지고 촥 한거를 슬로우 비디오를 쫙 잡아 놓은 그 영상 같은 느낌 있죠? 하하하하 그런 사운드 파악 이런 느낌 굉장히 입자로 피자만들 되게 파악 이거? 그리고 왜 그 일본 영상 중에 3초 만에 만드는 삼벼교자 이런거 있거든요 새우를 쏴 그러면 여기서 촤악 올라오면 촤악 팡팡팡 탕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바로 먹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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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그런 느낌 정말 빠르고 시원하고 강렬하고 팡팡 튀는 느낌 일품입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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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anten 그냥 확 열려있네요 남들 스트로크가 얘한테 오면 핀거 정도가 되네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되바라진 사운드가 사운드가 정말 조금 약간 느린 노래 쳐볼까요 어때요? 느낌들은 안 잘 안달죠? 너무 밝아가지고 이상하진 않은데 좀 밝아요 맞죠 많이 밝죠? 약간 밝은... 그러니까 홈 같은 거 치면 되게 밝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진짜 약간 이런 스트로크의 느낌의 이런 거 정말 잘 어울리죠? 아 이건 사운드 진짜 좋네 자기만의 색깔이 있네요 색깔이 확실하네요 이거 어떤 거 드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캐칭 더 라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반짝반짝거리는 네 캐칭 더 라이트 보고 계십니다 뿅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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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시그니처는 대중성이 떨어집니다 한줄평 황룡은급 이하 구입금지 아 나 진짜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만큼 기타가 다루기 어렵다라는 거지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플러브님의 이야기는 그냥 재밌어서 드리는 거지 꼭 완전히 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이하라고 적혀있어요 미만 아니고 아 저 포함이에요 아 그렇군요 구입 못하시네요 그러니까 저 포함이에요 아플러브님 아니네요 이분 미만도 아니고 네 이하로 넣어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줄평까지 쭉 봤고요 명시부터 한줄평 한번 드릴게요 밤에도 꺼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그 입자감이 굉장히 곱고 시원하고 직선적으로 쭉쭉 뻗는 그런 느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축제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깁슨 기타 축제 불꽃놀이 담당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559만원 그래서 지금 고민돼요 잠깐만요 아 좀비 싸야지 점점 몇둘면 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정체성 있고 충분히 괜찮은 사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7.5 선에서 네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가 이제 559만원이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일반 유저들이 이 정도를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정도다 라고 하면 저는 8.5 정도 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근데 559만원을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절대 아니죠 네 너무 비싸서 저 좀 많이 깎았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사운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팅이 굉장히 명확하게 한쪽으로 딱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2018 도브 모델을 갖고 있다 그럼 기타가 더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 대만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내가 예산이 560만원 있다 했는데 그 예산을 나눠 쓰지 않고 2018 도브 한 대만 산다 이런 선택은 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브는 이런 기타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긍정의 기운을 마구마구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타인가 확실합니다 네 재밌는 기타 같이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비싸요 더 올라갑니다 이번에 스네이크 바이트 네 뱀에게 물린 상처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지금 이 비둘기를 잡아먹고 스네이크 바이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비둘기를 왜 잡아먹어 네 제245위에 비둘기 있고 비둘기위에 뱀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권속가 813만원에 할인가 651만원에 충격적인 가격이 기타 다음 시간에 마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킵슨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채널 구독해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